자 여러분 이제 오늘 후반부는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우리는 삼성하면 진짜 기술이 막강할 줄 알았는데 삼성이 기술력이 좀 떨어지네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뜨거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뜨거워지는 문제 때문에 신 모델이 리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이 발열 문제나 수율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삼성의 파운드리가 그래서 수주에서 계속 밀리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도에 퀄컴의 여러분들 소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퀄컴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만들던 것이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 삼성 자체의 AP도 여러분들 발열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구글 거를 맡아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아마 뺏긴 모양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대만 반도체 tsmc는 삼성과 이름 지금 경합하는 3나노급 제품 생산이 2026년까지 풀로 차있네요 주문이 그래서 지금 tsmc 대만 반도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120불 수준에 180불까지 뛰었는데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지 2년치를 산 거죠 확고하게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며칠 사이 보게 되면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가격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tsmc 대만 반도체 같은 영업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한쪽은 그냥 2026년까지 주문이 꽉 차가지고 신규 주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삼성이 고전을 안 해요 한쪽은 2026년까지 고객이 꽉 차 있고 3나노급 삼성은 고객을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좀 충격적인 것은 전력 효율 발열 그다음에 불량품의 이런 비중을 뜻하는 수율들이 전부가 다 대만 반도체 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시게 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의 격자가 점점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참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공정 수율 완성품 가운데 여러분들 정품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력 효율성 측면은 삼성 파운드리 시제품이 tsmc 대비 열쇠를 보여 초반에 성기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고객도 놓치고 퀄컴 고객도 놓쳤네 구글이나 퀄컴이 모두 다 tsmc하고 이런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좀 놀라운 것은 3나노 공정을 시작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기술이 안정이 안 되는가 봅니다 기술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tsmc에 계속 밀리네요 삼성전자 내부 사정을 요즘에는 접촉한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근로 시간도 좀 짧아지고 그러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노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밤을 새고 일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 5일째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 몇 시간 이상을 못하게 할 때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에 분명히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쪽은 밤새에서 일을 하고 한쪽은 그냥 정해진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3나노 공정을 양산한 지 3년 차가 됐는데도 수율 문제나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 효율 문제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걸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명히 잡아 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삼성 파운드리 내에서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자체 개발의 한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의 엑시노스 2500 이게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장착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데 이것도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수율이 기대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가지 사례지만 삼성이 예전 삼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세대 4가지 사제품도 모두 다 TSMC에 다 맡겨버리고 구글의 여러분들 AI 반도체도 다 TSMC에 빼앗겼는 모양이네요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수율 전력 효율성 TSMC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의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3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반도체 발열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최첨단 칩 제조사들의 난간이었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됐다 특히 모바일 기계에 장착하는 모바일 칩의 경우 발열은 스마트폰 전체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리스크가 크고 서버용 칩 역시 하나의 서버 렉에서 발생한 발열이 덜 불처럼 번져서 서버 전체의 과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만큼 파운드리 회사의 핵심 경영력 가운데 하나가 발열 문제인데 발열 문제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런 문제 수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네요 삼성이 분발해야겠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구글도 이탈하다 구글 퀄컴 다 일감을 빼앗긴 겁니다 구글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제조하는 텐스지 시리즈 추론용 전문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입니다 이걸 그냥 그동안 삼성전자에 맡겨오다가 기술주로 우위가 되는 대만 반도체로 옮긴 내용이 나왔네요 텐스지파이브는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는 모바일용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내년에 구글이 출시하는 차시대 스마트폰 픽셀 텐 시리즈에 탑재된다 3년 동안 이렇게 문제된 걸 왜 그걸 못 잡았을까요 TSMC 파운드리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콜컴의 스냅드래곤도 2021년도에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콜컴도 구글도 다 이탈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최신 3나노 공정의 삼성전자 수율이 60% TSMC가 60% 후반 앞서 있는 거죠 대형 고객사들은 한 70% 정도로 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대만 반도체에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4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5%포인트 가량 수율이 높았지만 3나노 공정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분발해야겠네요 발열 문제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기기는 서브 등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 좀 방심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삼성이 삼성 파운드리에 계속 여러분들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기술력 문제네요 기술력 문제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납품의 품질 검증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어제까지 고객이더라도 뭐 그거 없는 거죠 그냥 칼같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